지금부터 2020년 6월에 시행이 된 평가원 모의고사 세계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밑줄 친 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 청동소선은 이 왕조의 유물로 주로 제사에 사용됐습니다 제사가 좀 특징이 있고요 이 왕조는 은허를 중심으로 황왕 유형을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은 은허니까 허 유적지 바로 은나라 요즘은 상나라라고 하죠 중국의 역사를 보면 은주진한 통일왕조만 말하는 겁니다 수당 송원 명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왕조인 은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은나라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바로 이제 이러한 제사 이런 걸 통해서 제정일치이고 점으로 이제 그 정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것이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갑골문이라고 해서 거북이 등껍질이라든지 동물의 뼈 여기에 문자를 생긴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복전척하는 것 갑골문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대신전인 지구라트를 축조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메스포타미아 문명와 관련되어 있죠 메스포타미아 쪽은 수아바 히페해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맨 처음에 이제 그 메스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인들이 수메르인이고 그 다음에 아카드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히타이트 페니케 헤브라인은 지역에서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곳이고 주된 메스포타미아 지역은 수아바, 수메르 아카드, 바빌로니아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바로 지구라트는 바로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쇠기문자 이것은 이제 수메르 문명하고 이제 수메르인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형경기장 콜로세움 이건 이제 로마의 그러한 실용적 문화를 보여주고요 사자에서 죽은자의 편지 이러한 내세적인 것 관련된 것 피라미드, 미러와 관련된 것 이집트 자 인더스강의 상류 하라파와 하류모헨조다로 이거 인더 문명의 모터가 되는 인더스 문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가 왕조에 있었던 사실이 오는 것은 이 유물은 뭐 뭐의 아스쿠왕 인도 고대 왕조를 물어본 것이죠 뭐 인도는 뭐 마, 쿠, 군무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이게 주된 왕조라는 것이죠 마오리아 왕조 이게 고대 왕조고 이슬람의 여러 자잘한 침투가 있었고 이제 무굴 제국이 마지막 통일된 제국으로서 활약을 했었죠 마오리아 왕조의 아스쿠왕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승불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쿠시안 왕조는 대승불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승불교는 상자부 불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개인 해탈을 중시하는 것이죠 대승불교는 대중구제 이거와 관련되어 있고요 이 사람이 불교에서 말하는 왕이 바로 수레바퀴를 굴면서 불교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친다는 전륜성황 그래서 부처의 가르침을 새긴 것을 석조 돌기둥이 있죠 또 그 외에도 대형 석조탑 산치불탑 이거 좀 알아두시길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도록 하죠 시크교가 시크교는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어느정도 결합이 된 그러한 이슬람과 힌두교가 결합이 된 그러한 사상이라고 보면 되겠고 이런 이슬람과 힌두교가 절묘하게 결합이 된 그러한 시기가 바로 무꿀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시크교다라든지 그 다음에 타지마을 묘당도 역시 그러한 대표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건축양식이고요 또 하자면 우르두어 우르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슬람이 대부분 아랍어가 되는데 아랍어에다가 페르시아어를 가미한 그러한 성격의 언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르두어 시크교 타지마 이거는 무꿀제국의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산스크립트로 적여진 이러한 인도 산스크립트는 인도의 고유한 언어죠 거기에 이제 희곡 사쿤탈라 가장 인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힌두교적인 모습이 좀 강한 거 하면 굽타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굽타 왕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쿠투브 미나르가 이제 세워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쿠투브 이제 미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집트에 보면은 이제 그 노예 왕조가 있죠 이제 이슬람의 그러한 친입 그러니까 이제 그 투르크 이제 그 투르크계가 이제 침투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 이제 그 투르크의 그걸 이제 그 용병을 투르크계 노예 용병을 이제 맘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이제 이집트 쪽도 있고 이제 인도 쪽도 있는데 맘룩이라고 하죠 맘룩 왕조라고 하는데 에 몽고의 친입을 물리치기도 했었어요 1202년에서 이제 1290년 이때 13세기에 주로 어 존재를 했는데 이러면 살라딘 왕도 이쪽 그 에 바로 이쪽 출신이 되는 거죠 투르크계와 관련이 돼 있는 이때 그 이 노예 왕조를 이제 맘룩 왕조를 창설한 사람이 아이바이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바이유때 이제 그 석조 탑으로서 이슬람 석조 탑으로서 쿠투브 미나르가 세워졌습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가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교황과 황제 및 제후들과 함께 이드교드만 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톡의 위기가 다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디는 베오그라드를 점령하고 우리 헝가리를 정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국의회는 이드제국이라는 건 결국 이제 기독교와 관련된 신성 로마 제국이 되겠죠 싸운 헝가리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헝가리가 모모에 의해 정복이 된 콘스탄토로폴리스 이게 이제 비잔티움 이라고도 하죠 또 이제 바로 이게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한 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죠 오스만 제국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과 관련된 중료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줄여서 메셀 메셀술 이렇게 외우시면 메흐메트 또는 메메트라고도 하는데 메메트 2세가 1453년 동로마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을 하면서 컨스탄토로니스가 정복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셀림 1세는 이제 그 다음이 왕인데 자 이 사람은 이 왕은 이제 어디 쪽으로 하냐면 이제 그 어 이쪽 그 아랍 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 노예왕조 아까 나왔었죠 이집트에 있는 노예왕조 이거 없애고 그 다음에 맘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 이슬람의 이제 성지가 되는 메카 메디나 이걸 다 정복을 하면서 이슬람계 수호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술레임한 이제 이제 일세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어 굉장히 유럽 깊숙이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헝가리를 정복을 하고 더 나아가서 제국의 심장부인 비인을 이제 포위까지 하게 됐는데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예 1583년 비인 비인 포위 이때가 가장 이제 그 오스만 제국의 가장 전성기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오스만 제국과 관련돼 오스만 제국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와 관련된 이제 제도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자 오스만 제국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둬야 될 것이 예니철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예니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 유럽 쪽을 이제 그 정복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 이제 그 유럽에 보면은 이제 이제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적 자유를 자치적인 거 그런 관습 이라든지 종교적 그런 거 허용을 해요 세금만 내면 그걸 이제 밀레트 제도라고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음 이제 그 이제 기독교인들 청소년 등을 이제 그 모집을 해서 이제 그 군역을 이제 이제 종사케 하는 것이죠 예 갑자기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 청소년 등을 이제 군인들로 이제 모집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제국은 뭐 지나친 아랍 아랍인 지상주의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본인 자신들도 아랍인이 아니라 이제 투르크인으로서 이제 뭐 아랍인도 지배하고 기독교인도 지배하다 보니까 조금 포용적인 제도가 많이 나오고요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충성된 자를 이제 엄선을 해서 술탄이죠 오스만 제국의 왕을 이제 그 저기 그 치니 부대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유럽 그 크리스트교 청소년들까지도 예니체니로까지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술탄의 치니 부대 예니체니 안아두고요 자 이스판을 이스판은 오늘날 이란 지역에 있어요 자 이란 지역은 이제 오스만 제국이 침초를 못하고 이쪽에는 이제 그 이제 사파비 왕조라는 것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스마엘 일세가 1502년 사파비 아니 신성로마 쪽으로 표시를 해버렸네요 왕조를 개설을 하고 아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판이라는 곳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신성로마 제국을 해체한 사람은 1806년 이제 나폴로형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몽골군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오스만 제국은 몽골군의 침략으로 멸망한 게 아니죠 몽골군의 침략으로 멸망한 이쪽 이슬람 왕조는 아 아바스 왕조가 있죠 예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이제 그 동서칼리프 그 중에서 동칼리프 쪽에 해당이 되고요 서칼리프는 저쪽 이베리아 반도 쪽에 이제 후오미아도 왕국으로 이제 코르도바 쪽 이쪽으로 나오게 되고 아바스 왕조가 이제 1258년 훌라구에서 멸망하고 이 자리에 이제 일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마라타 동맹으로 반란을 이긴 것은 이건 이제 무굴 제국이 되는데 무굴 제국의 전성진구의 아우랑제브 왕이 있는데 이 사람 사후에 이제 그 이제 그 무굴 제국이 인도 아주 남부지역까지는 장악을 못했어요 이쪽이 이제 힌두교적인 전통이 좀 강하고 스리랑카 같은 게 이제 불교적인 게 있는데 이 힌두교인들의 어떤 동맹이 있는데 여러 부족들의 그 마라타 동맹으로 인해서 무굴 제국은 이제 18세기 초에 쇠퇴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바로 이제 예니체리 제도 예니체리 밀레트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게 그 크리스트교인들 청소년들을 이제 이제 징집을 해서 어떤 전사로 양성하는 시스템인데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번 밑줄 친 황제가 황제의 제의식에 있었던 사실은 승상이사가 이 승상이사는 상앙이사 그 바로 그 법가사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법가하면 이제 중국 진나라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통일을 했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진시황자가 되고요 진시황은 전국시대를 통합을 하면서 나라도 통합을 했지만 여러가지 모든 것을 사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통일했습니다 자 그게 어떻게 했냐면 화폐라든지 돌양형이라든지 이런 것 문자 이런 것도 통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술에 뭐 이제 바퀴라든지 화살 규격 이런 거 다 규격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각지에 쓰던 문자를 금지하고 소존의 문자만 사용했다 이제 문자를 통일했다는 것이죠 또한 경서를 불렀으며 이게 이제 분서갱유라고 그러죠 사상적 탄압 그 다음에 만리장성 축조 이게 뭐 대표적인 흉로족을 막기 위해서 뭐 이런 것 등이 있죠 자 진시황제 업적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화폐 도량형 이런 것을 실시했다 자 나머지 뭐 그러죠 영재거라든지 통재거 등의 대운화를 이제 건설한 것은 수나라가 두 번째로 이제 그 위진 남북지세를 통일한 왕조죠 그러니까 약간 진시 진나라라는 좀 비슷해요 지나치게 통일적인 정책 뭐 이런 것이 결국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데 어떤 경제적 황암을 위해서 화북지역과 화북지역을 흐르는 강이 황하이고 또 양지강유역 강남 이쪽을 이제 연결하는 대운화 무리한 공사 이런 것들이 이제 수나라와 관련이 돼 있죠 일조편법 각종 세금을 이제 그 지세 토지세와 그 다음에 인두세 정세로 해가지고 하나로 다 통합을 하는 것이 바로 일조편법이고요 이것은 명나라 때 나왔고 청나라 때 오면은 그 인두세인 정세가 지세에 포함이 되는 지정은세로 이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행 이거는 이제 상인 이제 협동조합이고 작은 수공업자 협동조합이에요 이런 조합이 많이 어 이런 이제 그 행작같은 이런 것이 이제 등장하는 시기는 이제 송나라 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수수 감자 등 이 외래작물이 도입이 되는 것은 이제 명나라 말기 이제 신대륙에서 온 거니까 신대륙에 이제 발견되는 것이 이제 16세기 이후니까 명말 명나라 말기 이때 이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명말 뭐 더 늦게는 이제 청초 명말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가나 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뭐뭇은 혈연 중심의 4개 부족을 거주주 중심의 10개 부족으로 재편하였다 거주 중심으로 그리고 각 10개에서 50개씩에서 500인 평의회를 구성하였다 자 이건 이제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와 관련되는데 어 이제 중요한 사람이 그 제일 먼저 유용한 사람이 이제 그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리클래스 그니까 솔페클페 이렇게 외워드립니다 솔페 클 페 즉 두 번째가 이제 페리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죄송합니다 페리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두 번째가 페이시스트라토스 그 다음에 클레이스 테네스 그 다음에 페리클래스 페리클래스를 통해서 민주정치가 완전입니다 솔페클페 자 솔로는 이제 그 신장하는 평민권 이제 그는 이제 그 중장보병과 관련되어 있는데 부유한 그러한 이제 그 평민들에게도 참정권 군역을 주니까 노블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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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를 군역을 한다는 또한 그러한 정치적 권력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재산 정도에 따라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금권정치라고 그러고요 페이시스트라토스는 참주정치라 가지고 일종의 독재정치 그냥 막 독재하는 건 아니고 민중의 어떤 염원을 따는 인기를 쫓는 그러한 형태의 참주정 독재자이고 클래스테네스가 이러한 독재정치적인 것을 몰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정치의 토대를 놓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각 그 혈연 중심에서 행정 중심으로 부족을 개편한 다음에 500인 평회를 통해서 평민들도 이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제 평의회 말 그대로 대등한 관계도 이제 되는 것이죠 500인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참주정을 막기 위해서 도편추방법이라는 것을 마련을 했죠 참주 독재정치의 것을 바로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리클래스는 이제 그 페리클래스 시대 때는 이제 그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각국의 지원금이 아테네로 이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돈이 넉넉해요 원래 정치라는 건 돈이 드는 것인데 돈이 넉넉하니까 이제 사람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 꼭 재산이 없더라도 누구나 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 500인 평회 그것을 넘어서서 민회라는 이제 이제 그 여자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이제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권자들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뭐 수당도 줘요 예 그리고 관직과 배심원을 추첨으로 뭐 장군 이런 거는 특수직은 빼놓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페르시아 전쟁을 막기 위한 동맥스 동맥 기금이 여기로 들어오니까 파르테노 신전도 짓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페리클레스와 관련된 것이니까 각각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호빈간직이라든지 호루텐시우스 스파타쿠스에나 이거 다 로마랑 관련된 것이죠 예 자 로마 제정 로마 이전에 그래서 이제 그 호빈간직은 이제 BC 이제 494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아테나라든지 로마라든지 외적 같은 거 친입 이런 거와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팽창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귀족들만이 전사였는데 평민들의 그런 지원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그 대가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는데 이제 외적이 쳐들었을 때 BC 494년 평민들이 보이코트를 해요 그러자 부랴부랴 귀족들과 타협을 해가지고 평민들의 권익을 위한 관직 호빈간직과 이들의 의회 평민회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표법을 지나서 이제 점차 로마가 법으로서 이제 그러한 평민들의 권리 그 그런 권력 권리가 신장이 되고 BC 287년에 보면은 이제 호르텐시우스법을 끝으로 해가지고 형제상으로는 이제 월론이 있죠 귀족들의 이제 그 대표기구인 월론 말고 평민회의 의결도 이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 로마를 운영하는데 예 그래서 사실상 그렇다면은 법률상만으로는 귀족과 평민의 큰 차이는 없게 될 정도까지 신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팔타쿠스의 난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뭐 삼두정치 뭐 시작할 쯤에 이제 그 노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이 또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삼두정치의 한 사람인 이제 크라소스가 이것을 진압을 하기도 했죠 영어로도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도편추방 아 죄송합니다 도편추방제 아니죠 이거는 아 맞죠 정답이 도편추방제죠 클래스테네스의 두가지 없죠 500인 평민회와 도편추방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페리클레스 시대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단 페리클레스는 이제 펠레폰대사스 전쟁이 뭐냐면 그리스 폴리스의 패권을 놓고서 라이벌이 바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있죠 싸웠는데 최종적으로는 스파르타가 아테네를 중심하는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하는 페레폰대사스 동맹이 붙었는데 내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스 폴리스가 여기서 스파르타가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아테네는 쇠퇴하게 되겠죠 페리클레스는 페레폰대사스 전쟁 중에 죽었고 승리로 이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가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자 이것은 뭐뭐의 명령으로 건설된 엘 엘에스 코리아 왕립 수도원입니다 여기는 왕실의 권위한 대표이고 로마 카토릭교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뭐 이름만 들어도 스페인 계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로마 카토릭을 수호한다 그러나 극단적인 카토릭 정책으로 인해 네덜란드의 독립을 총했다 네덜란드가 그럼 어디 쪽에 속해 있었느냐 에스파니아 스페인에 속해 있었죠 에스파니아의 유명한 군주 하면은 펠리페 이세밖에 없죠 자 펠리페 이세 로마 카토릭의 수호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적함대로 이끌고 이제 그 크리스트교를 위협하는 것이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이 있는데 오스만 제국의 그러한 함대를 레판토라는 데서 레판토 회전에서 1571년 깨물어서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588년 영국 엘리자베스 왕이 있죠 해적 출신 드레이크 경이 이끄는 영국 함대에 대해서는 무적 함대가 무참히 깨지게 되었습니다 칼레 회전에서 그래서 무적함대의 신화는 이제 무너지게 되고요 예 또한 이제 지나친 카톨릭 정책은 네덜란드는 고이센이라가지고 이제 칼뱅 게신교 쪽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독립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그 칼뱅파는 이제 상공업을 중시하기 때문에 많은 상공업자들이 짭짤한 곳인데 이게 독립을 하니까 이스페네의 산악기반이 무너지기도 하겠죠 자 펠리페이세에 따라서 정답은 레판토 회전 오스만 제국을 무리치 때까지는 전성개서나 처제 처제인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과의 그 1580편 칼레 회전에서 패함으로써 그 신화는 박을 구했다 꼭 알아두시고요 중상주의자 콜베르를 등용한 대표적인 프랑스의 절대군주는 루이 14세고요 지문고 국가도 유명하죠 무적함대 격파였다 영국이 방금 나왔던 엘리자베스 1세 대륙봉쇄령을 발표한 것은 프랑스의 나폴로영 일세가 되겠죠 보나파드 나폴로영 자 이게 왜 대륙봉쇄령을 내렸냐면 영국하고는 트라팔과의 전에서 넬슨 제동이 이끄는 영국군에게 무참히 박살이 납니다 영국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경제적으로 봉쇄시켜서 만류 죽이려는 것이죠 대륙봉쇄령을 발표했는데 러시아가 이를 어기고 교육을 하다가 러시아를 응징하러 나폴로영 일세가 1812년 모스크화로 갔지만 깨지면서 결국 나폴로영의 신화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상트 베째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은 것은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서 발트의 쪽으로 진출한 것이죠 피어트르 내제가 되겠습니다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그러한 인물이죠 정답은 4번이 이건 러시아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가왕국에 있었던 사실은 그림은 가리발디 가리발디 하면은 이탈리아 통일과 관련된 사람이죠 이탈리아와 관련된 것이고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게 독일은 프로이슨이라면 이탈리아는 사르데냐 왕국이 되겠습니다 이게 섬으로 된 왕국인데 이탈리아 반도 본토에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탈리아 통일의 핵심이 되는 건 사르데냐 왕국이고 여기에 명재산 카브로가 있어요 부국강병책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본토에서는 가리발디가 이끄는 의용군이 있는데 가리발디가 나폴리, 시칠리아 등을 점령을 하고 헌납을 하고 또 그 이전에 마친이란 사람이 청년 이탈리아 땅 운동을 펼치면서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규합을 했고요 등등등등 이런 것이 결합이 되고 이탈리아가 통일이 되는데 결국에는 걸림돌이 되는 나라가 있죠 바로 북쪽에 있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되는데 프로이세인과 오스트리아의 전쟁에서 1866년 오스트리아가 깨지죠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에게서 그러한 영향력을 배제하고 또 보불전쟁을 통해서는 프랑스까지도 역시 이것도 프랑스도 프로이세인한테 깨지게 되면서 어부지리로 이런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르덴 양국 카브로 명제상 북극강병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자 나머지 샤를립세가 의회를 해산해서 결국 브루주아들이 프랑스 대멍 이후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키는 7월 혁명 1830년에 있는데 원래 이제 나폴로용이 재정이 있었지만 나폴로용이 이제 그 라이프지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에 이제 그 비인체제가 이제 비인체제라는 것은 혁명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려가는 거죠 다시 부르봉 왕조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부르봉 왕조의 샤를립세가 그런 혁명의 맛을 봤는데 건방지게 의회를 해산하니까 브루주아들이 다시 일어나서 샤를립세를 내쫓고 루이필블 시민의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루이필블벡 이란 이것도 또다시 시민들의 마음에 맞지 않자 결국 선거권 확대 뭐 이런거 노동자들 이런거 관련돼서 1848년에 2월혁명으로 또 무너지게 돼요 이건 프랑스 프랑스와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비스마르크가 군비약정정책 철혈정책 이런거 이거 프롬시나 관련되어 있죠 프랑스고 그래서 독일을 통일하게 되고요 알렉산드리세 결국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과 관련된 2월혁명으로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메테르니는 추방당했죠 오스트리아에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료로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좋지는 것은 내 권위가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하인니 4세와 여기서 나는 결국 그레고리 7세가 되겠는데 클루니 수도원 출신의 그러한 개혁적 인물 교황이 되는데 이 사람이 카노사 구력을 그것은 신성로마전국 하인니 4세를 서인권 교주인명권을 놓고서 충돌해서 결국 파문을 시키고 하인니 4세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눈물로 눈위에서 기도했다는 거 유명한 구력이죠 카노사의 구력입니다 교황권의 절정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1077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바로 이런 서인권 투쟁에서 파문을 당하자 교황한테 빌었다는 구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탄지마트는 오스만 제국이 19세기 이후 굉장히 영토가 축소되고 자꾸 약해지면서 유럽처럼 근대화하려는 그러한 근대의 개혁이 바로 탄지마트가 됩니다 압둘마시스 술탄 압둘마시스가 1839년부터 그 동생이 술탄에 오르는 1876년 이때까지 존속을 했습니다 은혜의 개혁이고 국왕이 직접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 쪽으로 나가려는 것이죠 차아티스트 운동은 영국에서 있었던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권 확대 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부르조아만이 선거권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에게까지도 확대되어지고요 테르미들의 반동 반동은 옛날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이죠 공포정치를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르가 온건파에서 이 사람은 광경파죠 자코뱅파에 몰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1794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 공화정 말기 개혁을 추진한 원인은 뭐냐면 BC 133년에서 121년 이 사이에 그라쿠스 형제가 호민간으로서 평민들의 권익을 대변해서 귀족과 대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을 몰수를 해서 농민들한테 분별하려는 급진쟁의 경영을 추진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 공화정 때 굉장히 포에니전쟁 승리 후 로마가 굉장히 팽창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로예가 급증하게 돼요 이 노예 노동력을 이용한 대농장이 바로 라티푼디움인데 이러면서 농민들이 중소자용농들이 몰락을 하니까 이들을 위한 구제책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하다가 결국 부유한 귀족들에 의해서 반대해서 결국 암살이 당하면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로마에 관한 것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클로비스 나오네요 클라피카 이거 프랑크 왕국과 관련된 것이죠 자 프랑크 왕국 처음 세운 사람은 클로비스인데 이 사람은 메로빙거 왕조가 됩니다 메로빙거라 해도 메로빙 왕조라고 되고 그 다음에 피피니 창시한 왕조는 왕조의 교체가 있어요 이거는 카롤링거 왕조가 되고요 클로비스는 클로비스는 뚜루뿌이 뚜루 뿌아티의 전투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어서 쳐들어오는 이슬람 세력을 격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로마 교황에게 큰 감명을 주죠 카토리스에게 수호자 그리고 피피는 아예 클로비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직접 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통성 그런 문제가기 때문에 로마 교황과 결탁을 하게 돼요 어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에 해당이 되는데 피피니 당시 그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논바르디아족을 내몰고 그곳에 이제 교황이 이제 자리작과 세스트로 교황령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카롤로스 제제 옛날에 뭐 카롤대자라고 했는데 카롤로스 제제 때 이제 대전성기를 말전하고 드디어 800년 로마 교황으로서 서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당시 비잔티움 제국에 대응하는 그런 성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카롤링거 왕조인데 카롤로스 마르텔의 업적이긴 한데 카롤로스 마르텔 그 자체는 외로비군과 왕조의 궁제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모르더라도 프랑크 왕국만 알더라도 이것이 정답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732년 자 12표법을 제정을 했다 자 이거는 로마의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가장 오래된 생문법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는 신장된 평민들의 권익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귀족의 어떤 그런 것이 먼저 우선시 되는 그런 것이 있긴 하지만 아무튼 평면권이 법적으로 기재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호루텐시우스 법을 통해서 법적으로는 나중에 BC 280년의 호루텐시우스 법을 통해서는 법적으로 귀족과 평면의 차이는 없어졌다 쌍수시 상수시 궁전을 건립한 사람은 프로이센의 절대 개몽군주인 프리드리히 이세가 되겠습니다 18세기 중후반의 그런 왕이죠 유명한 여성적인 로코코 양식의 그런 대표적인 궁전이죠 바루코 양식은 베르사의 궁전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나라는 이건 바로 칼리프 시대와 관련되어 있죠 마우메트가 무한마트라고 하죠 이슬람교를 창실한 632년에 죽은 다음에 약 30년간 알리가 피살될 때까지 칼리프 마우메트의 후계자라는 것이죠 정통 칼리프 시대가 되는데 이때 사사랑조 파르티아 그 다음에 이어지죠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651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제 아 이 티마르제 이것도 까먹었네 이게 이제 오스만 제국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아까 나오지만 뭐 촌락 공동체 이민족 공동체 자율성을 인정해주는 이제 그 밀레트 제도 그 다음에 군사적 제도인 티마르제 그 다음에 국왕의 친이부대인 예니체리 제도 이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이게 다 오스만 제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자 프랑칸쿠 메로빈과 관련된 거 5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의 정책이 시행된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 오는 것은 지금 각지에서는 토지를 가진 자에게 정세를 인두세죠 지세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자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정세 부담도 없으니 실로 공평합니다 그러니까 어 늘어난 인정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릴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제 정세를 정세는 고정이 되니까 지세 포함시켜도 부담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정세를 정세를 지세 포함시키는 이러한 제도 지정은 제도가 되겠죠 자 이것이 청나라 때 시행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성격으로 일조 편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것은 모든 조세를 지세와 그 다음에 정세로 통일한 것이고 한 번 더 통일한 것이 바로 다 지세로 통합시킨 것이 정세까지 이게 지정은 제도다 이건 명이고요 그리고 둘의 공통점은 이제 은납 제도라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청해 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청해의 군사 제도는 팔기제인데 이거는 단순한 군사 제도가 아니라 그 부족제와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만주족 중심의 그러한 부족제인데 이제 더 나아가서 몽골이라든지 한족 이런 게 자꾸 팔기제의 구성원이 자꾸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답은 바로 이제 1번이 되겠고요 안사의 난은 당나라가 세퇴하게 되는 대표적인 절도사들의 반란이죠 당현종 때인 755년에서 763년 8년에 걸쳐서 절도사 안독산과 그 부장인 사사명이 연이어서 이렇게는 아니죠 당이 세퇴하기는 원인이 되고요 각수경이 수시력을 제작한 건 원나라 쿠빌라이 때 제작이 됐고요 룽먼 석굴사원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지금 중국 화북에 어느정도 통일한 왕조가 북위가 있습니다 북위가 통일하고 동위 서위 북제 북조 다시 이렇게 갈라지긴 하는데 이 북위 때인 5세기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성이 시작한 거죠 거의 당나라 때까지 조성이 계속 진행됐고요 왕한석이 이제 송나라 때 북방민족이 하도 시들리면서 군사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세패를 내야 되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재정도 딸리게 되고 너무 관료가 너무 늘어나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북극강병책으로서 왕한석의 신법을 이제 송나라 신종 때인 이제 11세기에 개혁을 하게 됩니다 뭐 균수법 청묘법 시역법 보갑법 보마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청묘법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농민들에게 싼 이자로 되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쪽에 그 북극책이 되고 보갑법은 갑이라는 건 이제 그 보병 농민을 이제 병사화시키는 것이죠 보갑법 보마법 병마로 또 양성하는 법 이런 것들은 강병책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과 관련된 거 8기제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5기제 감사합니다.